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 민주당은 일단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.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비례전문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전국구용 신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,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앞서 조 전 장관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고 선을 그었습니다. 홍익표 원내대표도 신당을 만드는 게 좋은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당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을 테니 비례정당과 자매 정당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비례전문 위성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조 전 장관 측은 채널A에 송영길 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